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곳은 복사꽃밭이 아닙니까? 갑자기 여기는 왜... 늦었어 미안하오 그때의 복사꽃은 아니지만 약조를 꼭 지키고 싶었어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엇이요? 세상에 거저는 없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생일선물입니다 서방님 이게... 예전에 나... 예... 그때는 잘 웃어주지도 않으셨다고요 고맙소 내 잘 간 짓깔이다 이렇게 내 곁에서 평생토록 얼굴을 그려주시오 뭐... 아니 뭐... 맨입으로야? 나인가요 그대 맘에 사는 한 사람 하염없이 그림값은 이걸로 대신하겠어 그대는 한 사람 아니라고 해도 미워한다 해도 공연처럼 그대 곁에 있을게요 아멘